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후 기초연금 받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가 뜻하지 않게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면 최대 3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 펑크가 나게 되니 아주 곤란한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7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첫 번째,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찾아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청주의라고 하는데 혜택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 방향인 거죠. 그래서 알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르거나 게을러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청주의가 불합리하고 번거롭다 생각되시겠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복제 혜택을 자동으로 시행한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이 없거든요. 재산, 소득, 세금납부 등 개인정보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해당 부처에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신청주의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두 번째,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는 시점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해라면 은퇴를 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로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깜빡해서 신청을 생일이 지나 한두 달 늦게 했다고 해보자고요. 절대 소급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지나버린 것은 본인 책임이니까 그냥 까지고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세 번째,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한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때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일 때는 236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남편이 200만원 벌고 아내가 150만원 수입이 있어서 우리 가정은 월소득이 350만원이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기본공제액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서 산출해 보시길 바라요. 아니면 담당자를 문의해서 알아보시고요. 그냥 어림잡아 안되겠네 하지 마시고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네 번째,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60일이 되는 날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입국하신 다음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정지가 풀려서 다시 받게 되죠.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 도시에 한 달 살아보고 또 다른 도시에서 한 달 살아보고 많은 이들의 로망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시게 되는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거 감안하시기 바라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다섯 번째,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천 cc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오토바이인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경우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또는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5%를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이 맞는다면 이런 차를 갖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상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여섯 번째, 고급 회원권을 갖고 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움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의 2천만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선정기중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일곱 번째, 다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수급권자 사망시 유족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일시금 수령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기초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얻게 되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지, 대상자라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 그리고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꼭 전화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복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